안녕하세요 요청드릴게요 following Allahu음 빙벌시들 야경 끝내주죠 야경 끝내주소 이분들은 뭐하고 계세요? 뭐하고 계신지?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캐슬시용 아무것도 안보여 진짜 아무것도 안보여 같이하고 계시고요 한마디 해주시죠 왔는데 재밌네요 뭐가 재밌어요? 진짜 재밌네요 지금 여기는 나의 친구 아 제 친구입니다 잠깐 바람 쐬러 왔어요 좋네요 배경하세요 배경하세요 고충구려 고충구경하세요 여러분 고충구경하세요 여러분 고충구경하세요 여러분 고충구경하세요 여러분 친구군 잘생겼네 물음표 조금 이따가 넘어갈겁니다 에이플티비 배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다가 보여야 좀 이쁜데 바다가 보여야 좀 이쁜데 바다가 보여야 좀 이쁜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만 다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녁 야간바다 제가 구경하러 왔는데요 날씨가 좋네요 그래도 습한 게 하나도 없고 오늘 주말이라 그런가? 아 오늘 날씨가 폭죽 생중계 폭죽놀이 생중계 beim know. 태풍 폭죽 태풍 태풍 그 기다리세요 여러분 ographer 여섯 명 됐어 반갑습니다 모아라 어 약간 두고 같은데 지금? 바닥가 보면은 뭐 하는거 있잖아 그렇죠 이거 찍어보면 야방에 있어 야방 어 야예방 아까 사람 많았는데 지금 즐겁다 어우 폭풍 냄새 여기 말리 보여 하아 극시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오는지 안시잖아요 아 여기 그냥 가자 여기 가자 여기 아 여기 왜 이렇게 귀엽고 차가워 나무개서는 계속 본다는 거 그니까 그니까 끈이 없다 여러분 저는 조만간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니컨 요니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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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